그럼 이제 구체적인 오브젝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설정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이런 가구라든지 NPC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도 이렇게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이름을 딱 표시를 하는 것은 이제 오브젝트 이름 표시를 딱 클릭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표라고 딱 이름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오브젝트 근처로 왔을 때 발표라고 오브젝트의 이름이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F키를 눌렀을 때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하면 이 오브젝트가 사라지게끔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방탈춘이라든지 힌트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좀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말풍선 표시라고 있습니다 이 말풍선 표시는 이제 NPC가 이 기능을 하나하나 체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풍선이 띄워지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탬프 같은 경우는 약간 도장 찍기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도장 같은 거 찍어주잖아요 그런 걸 역할을 여기서 해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스페이스 앱에다 스탬프 앱을 설치하라고 하시고요 스탬프 여러 개의 스탬프 체커가 하나만 있으면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풍선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말풍선의 안내에 따라서 스탬프 체커로만 바로 가면 스탬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스탬프 체커가 실행이 안 됐고 스탬프를 이제 하나하나씩 획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스탬프 체커로 가면 스탬프가 부족하다고 나오게 되고요 스탬프를 모두 다 획득한 상태에서 스탬프 체커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창을 띄울 수가 있겠죠 뭐 게임 힌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에서 F키를 실행시켰을 때 셋탭으로 웹사이트를 띄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팝업으로 웹사이트를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팝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F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힌트를 주는 NPC를 세워 넣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팝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딱 클릭하니까 기공에 현미경 사진을 띄우게끔도 제가 설정을 해놨죠 여기 있는 사진 파일을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면은 포탈에 못 가게끔 막아놨죠 그래서 제 유튜브 주소를 답으로 입력을 하니까 이제 NPC가 사라지면서 지나갈 수 있게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번호 입력 팝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방탈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객관식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내서 이렇게 답을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를 제작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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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